1회니랑 가시죠 이거 나이스 될 것 같은데요 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세요 한명 더 둘더 있어요 둘더 하나 더 스페셜 포스 어 거의 다 나사야 1점 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 그치 1점 다 그리고 좀 쉽지 않아 가지고 빡세 가지고 정면에서 만나면 그냥 높지 응 그치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검 줄게 저 랭킹이 되지 승현아 승주개 승주개 깔았어 에 박스 조심하세요 나 못박스예요 박스4 하나 깔께요 aga 눈 rework 눈박스 떼었어요 員 컷 컷! 컷! 뭐야? 눈 다 컷 중있네 중맞네 중 중 어딘데요 형? 오른쪽 왼쪽 양각이야 저기 쪼고 있어요 지금? 와 오른쪽 눈톱만 쪼고 계시네? 지렸고 나이스 첫번째는 뭐다? 뽀냐다! 검 조심해요 검 안봐요 눈톱이네요 나이스 형님 그 건복에서 눈톱을 들어버리기 여태형 근데 왜 자살해주세요 형? 자살 왜 한거예요? 자살 뭐야 그 형님 반대로 생각하세요 항상 아시겠죠? 살자로 아시겠어요? 눈 와요 눈 한명 커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?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세요 한명 더 둘더 있어요 둘더 하나 더 공격이네 공격 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예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형이 무슨 살아야 돼 천천히 아 에스다 맞았다 눈적들 눈적들 어 눈적배 쓰나 있어요? 둘 둘이다 둘 수나 둘 아닌가? 눈적배 코너 하나랑 눈적배 코너 있어요 아이고 오우 아우 아깝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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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아직 온거 없고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이거 좀 후방 후방 라인을 많이 잡아서 천천히 천천히 아직 안 깎아도 돼 에이 어 이거 후방이에요 형이 후방이에요 후방 어 후방이잖아 어 어 제발 나 걸렸나 이거 설마? 내 옆에 있는데 어 엉 워 디저슨 bagus 하나 더 하나 더 저기 있을거에요 형 있을거에요 있어요 있어 눈 뒤치기래 혜태형 눈 뒤에 하나 있대요 형 생조심 오 나이스 이런 영역보면 각을 좀 잘 잡니 그 반각 네 반각 플레이 잘하시네 저 형 오늘 드립이 좀 저 형 눈 와요 이제와요 눈 진입해요 이제 아니 진입 안했다 이제 했다 이제 했어요 눈 왔어요 박스는 없네요 눈 적배 박스 두려 아 탄이 안보인다 탄이 안보여 형 눈 적배 하나 있어요 눈통 조심하세요 탄이 안보여 아 죽있다 죽이다 개봉님있다 미개봉 형 건받으세요 저 갑옥 볼게요 현장님 낚시하세요 그냥 에 샘 낚시하세요 얘기해줘 갑옥 돈다 형 일환영 백업준비좀 검봉라인을 봐주세요 깔짝이로 거미랑 에이 나이스 1환영 가시죠 이거 나이스 형 저 1환영 울벼 잡으셨어요? 어디 잡았어요? 아 1환영 아니네 울벼 안왔네 그럼 어 이거 그냥 에이 페이크네요 에이 어디에 눈 스낮했어요 눈 스나 에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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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에 에이스 하나 있다! 라스트에요 라스트 안돼! 스타킹 내꺼야!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애한테 호흡기를 꽂아주니까 살아나는구만! 예 좋습니다 형님 남편이 또 살아나고 있어! 이거 검 좀 많은데 이거 백올라인 많이 왔는데 아예 안돼 그럼 뺄게요 이거 겉라인 많아요 형님 겉라인 그 가복방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복방어 샘방어예요 샘있어요 샘 둘같은데요 샘방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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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! 아 예측폭 지웠다. 필 됐네. 아 예측폭 연막잠만 우씨 야 이거 앵그리스만 안되겠다 이거 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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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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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나온다 형 전방돌이야 나이스 인디요 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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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한테 아이고 쌤퍼 어 뒨대? 이거 적비통 소린데? 아 나이스 소리 잘 들었고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이어집 이어집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